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병자일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개요월도요. 이제 값수롤로 넘어가기 약 3일 정도 남았는데요. 개요월은 네, 경금 10일 지났고 저희는 신금 20일 이 영양권 안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곧 이 개요월이 사거로 들면 10월 8일 기점으로 해서 값수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 값수롤을 개요월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요월이 힘드셨던 분들 좀 많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값수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운세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아직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상 아래쪽에 핸드폰에서 보통 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핸드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긴 영상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 세모를 눌러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정보들이 나오는데 나의 만세력을 찾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만에도 꼭 보시고 오셔야 자신의 일간 기준으로 된 이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값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혹시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자막에 있는 제 핸드폰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링크 보내드리거나 전화 통화 필요하실 때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 7만 원이고요. 전화 상담 기준으로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보다는 평일 낮이 조금 한가예요. 주말이나 저녁에는 직장인 분들 위주로 해서 좀 밀려서요. 자, 그러면 갑인이라든가 갑자 이런 값목분들 시작을 할게요. 값목분들께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일요일입니다. 병자일 병은 뭔가요? 지금 보시면 식신이죠. 식신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 아직 혼자 계신 분들, 짝이 없는 분들 근데 짝이 없는 분들 중에서 결혼 생각 없는 분들 말고 아직 나는 좀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강한 이성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애인이 또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본인이 그런 일과도 관련 없다. 나는 결혼을 이미 했다 하시는 분들은 자식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목욕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식신이 오늘 투출됐기 때문에 연애운이 좀 강합니다. 짝이 꼭 생기진 않더라도 좀 화려하게 입고 나가신다거나 이성을 좀 끌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께는 오늘 상관이 올라왔죠. 상관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에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생겨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주변을 돌봐줘야 하고 케어해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외보로 나가서 내가 내 볼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 일을 보러 나가거나 아니면 외출을 못하고 집에서 누군가를 간호를 하거나 돌봐줘야 해요. 간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돌본다거나 그런데 병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에게 죽을 끌어준다거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좀 여미어준다거나 곁을 지켜준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전체는 아니니까 항상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일간이라서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이제 병화 볼까요? 병화분들께는 어떻습니까? 같은 글자가 올라왔지요. 이렇게 같은 글자가 올라온 걸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 퇴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가족의 일들이 좀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오랜만에 어떤 해외여행을 가시기로 했던 어떤 장거리 여행을 계획을 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여행, 예매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는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혹은 집 앞에서도 시비를 걸어오는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급적이면 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일요일을 오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날입니다. 본인의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극하거든요.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께는 병화가 같은 오행이지만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겁제입니다. 겁제가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지인이라던가 일적으로 알게 되었던 사이가 계시다면 오늘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어지는 것이 어떤 헤어짐이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라고 합의를 하시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이 차단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당하는 일을 겪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 중 일을 겪으셨다고 해서 슬퍼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인연이 이 빈 그릇을 채우러 들어옵니다. 본인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인연들과 좋지 않은 일들과 좋지 않은 환경들과 이제 졸업을 하시고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정화분들께는 좋은 일입니다. 이제 무토분들 볼까요? 무토분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들어오면 본인에게는 인성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병자일은 정인이 퇴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과감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이런 곳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밥 한번 먹자? 이런 막연한 말들 언제 언제 누구랑 정확하고 디테일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언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번지르르한 말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들 이런 말들을 유난히 오늘따라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런데 오늘 내뱉는 말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정인이 들어왔고요.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정인이 절지에 앉았다는 건 어떤 날이냐면요. 원래 했던 연구라든가 학업들 또 약속들 이런 것들의 방향을 전부 바꾸게 돼요. 예를 들어 공연을 보러 가기로 하셨어요. 여행을 가기로 하셨어요. 이러한 예매건들 어디 여행 가면 다 예매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인들하고도 오늘 일요일에 어디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오랜만에. 그런데 오늘 어찌 됐든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다른 날짜로 변경을 하시게 될 일들이 좀 생겨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A파트나 A학문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오늘 A를 과감하게 접거나 덮어버리고 B를 공부하시겠다고 새로운 강의나 새로운 책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시게 될 수도 있고요. 5년 이상 이렇게 몇 년 동안 장수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수험생활 자체를 과감하게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로 목표를 갈아타실 가능성이 높아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편관이 그냥 관이 들어왔죠. 화니까 보시면 화는 관이죠. 여기서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오행상세표를 적어놨어요. 이 금이 기준이 되면 식상, 재성, 관성이 되거든요. 경금 분들은 편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머리가 무거워지는 날입니다. 특히 연애 중이신 분들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왜냐 연인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하시게 됩니다. 사랑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데이트가 귀찮아질 수도 있고요. 평소 잘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날입니다.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요. 사랑도 달달함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이거는 텍스트에는 적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께서는 정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가정에 새 식구가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입양을 하시게 되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던 가정에서는 2세가 생겨서 2세 소식에 기뻐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이유를 떠나서 오늘은 신금분들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다 없더라고 하더라도 제외하고라도 한 가지씩 좋은 일들이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으셔서 미역국을 끓인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맛있는 외식을 하신다거나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는다거나 그런 좋은 일들을 기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잘 안보이시죠? 핸드폰 조금 돌릴게요. 임수할 겁니다. 임수분들은 편제가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요. 수액에 화가 들어오면 재성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금전운은 좀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제왕지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지만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은 용돈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그 돈을 거의 다 쓰고 모자라서 자기 돈으로 채워서 그걸 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마음만큼 행동과 절제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내 마음껏 행동하고 내 마음껏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쾌감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걸로 나중에 지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개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오늘 정제가 들어왔고 걸록지 앉은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오늘따라 본인의 눈치를 봅니다. 이것도 역시 텍스트에 적지 않았는데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숙제도 하고 알아서 휴일이지만 그리고 성실한 하루를 또 보내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개수 일관분들을 배려해주는 말과 행동을 오늘따라 보여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개수 일관분들은 오늘 차분하게 하루를 집중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고요. 금전적으로도 내가 필요한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좋든 싫든 그 돈은 받으십시오. 금전적으로 도움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급한 불은 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 운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